제 이름은 에드워드 곤살레스 저는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동이라는 유학원에서 왔고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곤살레스와 제 이름은 에드워드 곤살레스 제 이름은 에드워드 곤살레스와 함께 간절히 Selaw도 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bride 몽골은 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자기만 하려고 étudiants 많이 들으면 차이나 학교가 일반적ất이 믿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런 고생이 교환에 대해 친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가능한 기회가 많고 많은 공부에서 좋은 기회가 필요해서 좋은 기회였고 I love China, I love Chinese people and food. I believe China has a great potential in the future. 이 공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most of the Chinese universities are really good and education quality is very hi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